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가족을 감싸기 위한 권력 남용이자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조법, 방송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저항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의 사적 남용이라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의 국회의원 선거 경남 출마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악법, 총선용이라 거부하는 건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총선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